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 지금 2시인데요. 2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할 저는 쇼스트 박성훈입니다. 네 저는 오늘요 남성분들 특히나 좀 이렇게 나는 좀 꾸민다 약간 나는 좀 뭔가 요즘 대세를 따르는 치장을 좀 잘하는 그런 남자다 하시는 분들 좋고요. 그리고 나는 치장 하나도 못해요. 나 어떻게 그냥 항상 맨 얼굴로 나가요. 그런 거 좀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그런 분들 오늘 더 좋습니다. 네 모든 분들 남성분들 정말 대환영이고요. 오늘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동안 좀 티나는 화장이나 뭔가 이렇게 남들이 알아볼 것만 같은 내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화장을 하고 좀 어떡하지 고민만 하셨다면요. 오늘 이 방송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요. 바로 남성용 비비에요. 네 7PM 여기 다 여기 지금 제가 진열을 딱 해놨는데 진열이라니까 약간 이상하다. 약간 DP를 해놨어요. DP를 해놨는데 일단 외관부터 딱 보시면요. 튜브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제 지금 손바닥에 딱 들어오는 그 사이즈인데 제가 그렇게 손이 큰 편은 아닌데 이렇게 싹 들어와요.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손이 더 크시니까 한 이 정도? 네. 굉장히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크기라는 거. 여러분들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왜냐하면은 우리 남성분들께서는 가방이 없어요. 보면은 여자들은 보면은 이렇게 가방 안에 바리바리 진짜 막 물병부터 해가지고 막 화장품 케이스부터 막 별거 별거 다 있잖아요. 심지어는 책도 넣고 다녀요. 네. 가방이 되게 큼지막한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좀 필수인데 남성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지갑 하나만 달랑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요새는 그냥 그 체크카드 신용카드 요런 거 하나만 딱 주머니에 넣고서 다니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사실 요런 그 비비를 들고 다닌다는 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. 아니 가방도 안 들고 다니는 판에 카드 한 장 정말 달랑 들고 다닐까 말까 하는 판에 요거를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손 안에 싹 들어오는 요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남성분들 그냥 앞주머니나 뒷주머니에 우리 그 신용카드랑 같이 쏙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에요. 그러고 남성분들은 이제 뭐 화장을 한다 해도 수정화장을 뭘 잘 안 하시니까 굳이 뭐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야담하게 나와서 우리 남성분들께서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수정을 조금씩 해주셔도 부담 없는 그런 사이즈로 오늘 딱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일단 제가 아까 처음에 딱 소개를 할 때 치장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루밍족이라고 하죠. 그루밍족이 아니더라도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그루밍족 아니신 분들 더 환영합니다. 왜 그러냐면 일단 요 제품 이따가 제가 좀 발라서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발림성이요. 이거는 진짜 화장을 못해 난 생전 안 해봤어 하시는 우리 남성분들 너무 간편하게 바를 수 있어요. 저는 사실 비비크림이라고 하면 남자가 좀 바르기 약간 좀 이렇게 티나거나 살짝 좀 어렵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. 근데 저번에 제가 이 방송을 딱 처음 했는데 그때 딱 발라보고 전 진짜 놀랐어요. 아무래도 저는 여자니까 이 제품 저 제품 뭐 이런 질감도 발라보고 이런 질감 저런 질감 정말 여러 그런 브랜드의 브랜드 제품의 비비나 파운데이션을 많이 사용을 해봤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은요 진짜 우리 여성분들이 딱 발라도 놀랄 노자에요. 너무 간편하고 화장 아까 못하시는 꾸미질 못하시는 우리 남성분들이 딱 구매하셔가지고 바르시기에 너무나도 간편하고 좋아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일단 제형 자체가 수분감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요. 이게 비비야 수분크림이야 진짜 이게 로션이야 이게 뭐지? 이게 파운데이션 비비 맞아? 이런 생각이 먼저 딱 들 정도로 너무나도 간편한 그 제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 못하시고 좀 꾸미지 못하신다. 그런 남성분들 오시면 더 좋습니다. 오늘 방송 여러분들 정말 시중에 나와있는 어느 그 제품들보다 정말 이 제품을 저는 정말 강추드려요. 남성분들한테. 네 일단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제형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살짝만 짜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 이런식으로 클로즈업 해주세요. 네 지금 일단 딱 제 손등 위에 올려봤어요. 근데 사실 올렸을 때까지는 뭔가 어 뭐 다른 거 없는데? 내가 바르던 그 비비나 파운데이션과 비슷한데? 라고 생각을 딱 하실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색상부터가 살짝 암 암 암 암 암 암